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입문과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입문과정 1월달 2월달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기초적인 사항들 있죠 그거하고 다음에 심화를 할거에요 일단 1월달 2월달 요번에 촬영하는 것은 우리가 입문 말 그대로 공인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공시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앞에 그래서 총설사항 용어까지 한번 설명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공부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뭐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한번 깔기 위해서 하는거고 나중에 뭐할 때 심화과정 갈 때는 두번째 할 때는 거의 앞에 총설 부분은 잘 안할거에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거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번 입문과정에서 다시 보라고 얘기할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거기 25쪽에 있죠 자 25페이지 자 25쪽 있죠 25쪽 쪽자 쓰기가 너무 또 기니까 페이지로 하자 페이지 25쪽입니다 자 25쪽에 거기 25쪽에 등록사항 그 집원 있죠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아까 얘기했어요 등록사항 중에서 집원 지모 경계 면적 집원 지모 경계 있죠 면적 요 4가지 6가지 토지 표시 사항 중에 소재하고 좌표 뺀 이 4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해요 얻을 때는 4개가 다 나올 때 있고 얻을 때는 3개만 나오고 얻을 때는 2개만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 4개가 다 나올 때도 있으니까 올해는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살펴보자니까 그래서 이 집원에서 오기 집원에서 오기 별표 좀 크게 해두시고 별표 좀 크게 좀 해두시고 잘 보자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의는 이제 참고로 그 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특정성 개별성 확정을 위해서 필지마다 부여에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절대 자 집원은 같은 집원 부여 지역 동리 시골은 니 도시는 동쪽에서 집원이 같은 건 없어요 같은 집원 부여 지역에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무슨 동 무슨 니 옥산이 백번지 월포리 백번지 집원 부여 지역이 다르면 집원은 뭐예요 뭐 상관없는데 같이 것도 상관없는데 같은 집원 부여 지역에 월포리 백번지 월포리 백번지 백번지가 2개 집원이 2개가 있을 수는 없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특정성 있고 개별성 있다 땅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이게 땅 번호예요 효과 자 이거 중요하지 않고 3번지 이거 중요하죠 집원의 표기 있죠 줄 치세요 자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별 펴놓고 표기 줄 치세요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다반 이매대장 이매대회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써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 집원은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아라 아라비아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근데 어디는 임야대장 자 이렇게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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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임야도에 임야도에 등록하는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토지 있죠 토지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지번 지번 뭐예요 숫자 숫자 뭐예요 숫자 앞에 있죠 앞에 앞에 산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 그러면 시험문제 나오는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뭐냐 땅의 번호에 대해서 시험문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일단 시험문제 나오면 우리 시험문제에 최근에 나왔던 게 있죠 요 앞에 있죠 앞에 앞에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4년 전에 이 디라고 나왔어요 틀린 말이다 디가 아니라 앞에 붙인 거예요 산이라고 나와야 되죠 임이라고도 나왔어요 임이라 틀린 말이다 산도 아니고 뭐예요 임도 아니고 뭐예요 디도 아니다 항상 앞에 산자 붙인다 앞에 산자 앞에 산자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지적도는 도면이 있죠 지적도 자 이런 식으로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어요 이런 지적도라는 도면이 있을 때 자 수필지 토지가 있어요 수필지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5 15 전 16 답 자 17 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항상 뭐예요 지적도는 자 일단 지본이 나오고 뒤에 지목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건 뭐예요 임야대단과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니까 이 지본 15라는 숫자 앞에 산자를 안 붙여요 근데 만약에 뭘 보자는 게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임야도를 보자는 게요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임야도에 등록하는 필지는 지본수차 앞에 그럼 만약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9 음 19 뭐예요 임이라고 쓰여있죠 이 도면에는 자 도면에는 그 그 지목이 지목이 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쓰는데 어디에는 도면에는 도면에는 부어로 들어가요 한글자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글자 쓰는 게 원칙인데 한글자가 뭐예요 첫 번째 음주를 쓰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네 가지가 두 번째 음주를 쓰는 것도 있어요 예컨대 두 장에서 공장용지는 공장으로 안 쓰고 장자로 써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속도는 지본수차 앞에 땅번호수차 앞에 산자 안 들어가죠 근데 어디에는 임야도나 임야대장은 뭐예요 19라는 지본 앞에 자 지본수차 앞에 뭐가 붙어요 이거 이 산자가 꼭 들어가요 산 19 임 뭐라고 산 20 뭐예요 과 과손익이죠 산 뭐라고 21 뭐예요 전 이렇게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산 20이 돼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꼭 뭐예요 지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야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그 지본이 뭐예요 자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임야도에 있으니까 지본수차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어디에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느냐는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본수차 앞에 뭐가 들어가면 산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지본수차 앞에 뭐가 들어가면 산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예요 산자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본 대로 지목이 뭐라 하더라도 되라 하더라도 지본수차 앞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느 대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목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지본수차 앞에 산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구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틀릴 수 있으니까 고치면 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지본의 구성이에요 지본의 뭐라고 구성에 관한 얘기다 지본 구성은 본분만으로 지본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분만으로 지본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지본이 이렇게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본을 쓰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단식 지본이라고 얘기도 해요 무슨 지본이라고 단식 지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단식 지본은 자 뭐만으로 본분만으로 지본을 구성하는 게 단식 지본이에요 자 근데 본분만으로 지본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니까요 그래서 본분만으로 지본이 구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여기가 자 어디 예컨대 뭐예요 서울특별시 간하고 자 아니면 뭐예요 자 소초구 소초동이에요 만약에 소초동이다 자 소초동이에요 소초동에 수필지 토지가 있고 이 수필지 토지에 뭐예요 번호가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뭐예요 자 지본이 땅의 번호가 부여됐다 자 7번이라는 도지를 뭐예요 이 필지로 나눈다 치자니까 그러면 이 본분만으로 돼 있으면 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7번 쓰고 또 7번 쓰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8번 써도 안 돼요 같은 소초동이라는 같은 지본부의 지역에는 같은 똑같은 지본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본분만으로 지본 구성이 안 되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7의 1번에서 무엇을 지본의 구성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에요 부본 이 부본은 뭐예요 부본은 자 이 본번에 있죠 본번에 의 1 이런 식으로 1의 2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본번에 부본을 뭘 붙인다 본번에 부본을 붙여요 이렇게 본번에 뭘 붙인다니까요 본번에 부본을 붙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번에 부본을 붙인다 우리가 이런 지본을 무슨 지본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복식 지본이라고 얘기해요 복식 지본이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단식 지본은 본분만을 하는데 복식 지본은 뭐예요 본번에 부본을 붙이는데 뭐만으로 이 부본만 있죠 이 부본만으로는 지본 구성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부본만으로는 지본 구성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자 지본의 구성 그 쌍가루 4번 있죠 쌍가루 4번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조그맣게 별표하세요 그래서 본번은 지본을 2, 3번으로 이렇게 형태로 부여하고 자 부본은 본번에 다시 의 1, 의 2로 붙여요 그래서 짝대기로 연결하고 뭐로 연결한다고 자 1의 1번에서 이 짝대기 표시로 짝대기 표시로 뭐하고 짝대기 표시로 뭐예요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읽기는 뭐로 읽는다 아니게요 의 1로 읽는다 아니게요 의 1로 뭐라고 의 1로 읽는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5번 있죠 방금 거기 쌍가루 동그라미 이번에 단식지본과 복식지본이란 말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단식지본 복식지본을 혼용해서 다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본번만으로 지본을 구사한다 그거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자 지본의 부여 분류는 사행식은 뭐예요 뱀이 가는 우리나라는 있죠 이런 식으로 지본을 부여할 때 이런 식으로 지본을 부여할 때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지본을 뭐예요 이렇게 부여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뭐예요 사행식 뱀식이에요 뱀식 사행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시보다 농촌이 많으니까 그렇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26종의 단지식은 몇 단지 몇 블록 있죠 그래요 몇 단지 몇 블록 그게 단지식이에요 자 단지식은 이런 식으로 단지를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단지를 정해놓고 1단지 2단지 뭐예요 3단지 4단지 이렇게 단지를 정해놓고 자 이게 1단지고 이게 2단지고 이게 3단지고 이게 4단지죠 뭘 붙여가요 이거 본번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가요 이게 바로 단지식이에요 도시지역이죠 단지하면 도시지구 자 사행식 하면 뱀사자니까 농촌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6쪽에 26쪽에 거기 단지식 그 다음에 그 기우식 있죠 몰라도 돼요 그건 그 다음에 거기 27쪽에 단지 단이법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되고 단지 단이법은 단지식하고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이 밑에 4번의 기본 위치 기본이라는 건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부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북쪽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러면 어느 방향부터 북소에 있는 이 땅부터 번호를 부여 북소기본식 기번 번 일어날 기자 번호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북소쪽에서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걸 북쪽이 번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북쪽이 번식이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올해는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거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관함 범산 틀린 거 그래서 1번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이렇게 써놨죠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2번에 지번은 북소에서 남동이라고 방금 얘기했고 지번은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 짝대기로 연결한다 의리인다 그리고 4번이 틀렸죠 왜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왜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지적재산사 지적공부 구축 지적전산자료 이용 전국단위 관리기구 설치 운영 적부심사 재심사 있죠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그 6군데만 나오지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런 문제가 계속 매년 나오니까 그 6군데 6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그거 틀렸고 그래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독리별로 지번 부여지역 있죠 독립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거기 해설 써있죠 그 4번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맞는 문제인지 해설이 나온 문제 그 다음에 분할의 필지는 이거는 뭐 좀 이따 보자 그래서 거기 쌍가려분 중요하죠 별표하시고 그게 이제 올해 시험에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재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안 나왔으니까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별표하시고 보자 그래서 거기 방금 얘기한 대로 기억 줄치시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뭐한다 부여한다 절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 예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자 어디에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했죠 독리별로 부여하지 시공구별로 부여하는 게 아니다 독리별로 부여한다 아니게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법에서 정하는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지번을 뭐라고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부여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지번을 뭐하는 땅 번호를 지번을 뭐하는 방법이다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얘기다 지번 부여 방법에 자 지번 부여 방법은 자 우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려놓으면 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지번 부여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일단 원칙과 뭐라고 예외가 있고 요번 1월달 1월달은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도시개발까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딱 세 개만 일단 세 개 가고 세 개만 하고 입문과정일 때 전체적인 걸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먼저 꼭 먼저 좀 기억해 보자 자 그럼 일단 구분이에요 일단 구분 구분 원칙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 단지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과 뭐는 신규 등록과 등록이 전환됐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같아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단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합병할 수 있다 합병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록 전환 신규 등록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있죠 합병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번 부여 방법을 살펴보자 자 신규 등록 바다를 매립해요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으니까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 소총군 장악옥산이라는 이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 시골마을 니 단위가 있어요 그럼 이 숲볕지 토지가 있고 자 숲볕지 토지가 있고 이 숲볕지 토지에 이 바닷가에 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어요 무슨 대상이에요 지금 신규 등록 대상이다 무슨 대상이라고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있다 아니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최초 신규 등록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등록이라는 단어는 행정구역 소관청에서 쓰는 단어예요 왜 우리 자동차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요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최초로 바다가 생겨갖고 땅이 생겨갖고 공부에 최초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 매립한 사람 수익권 취득 원시 취득 수의자 갑이란 이 땅이 어디 있어요 충청도에 있고 소총군 장앙옥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을 심었어요 탑이고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뭐 말 여기 자 땅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인접지 본본이 자 88해요 이 땅은 뭐라고 자 88에 뭐로 해요 88에 1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뭐예요 원칙 어디에다가 신규등록 인접지 자 인접지 어디에다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본 부본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본을 붙인다 아니게요 그래서 뭘 한다고 88에 1로 한다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친다 자 그래서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친다 암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인본부 인본부 이렇게 외웁니다 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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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지 본본에 부본 그래서 집원이란 사람이 어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이런 얘기예요 대상 토지가 자 인접지 이 옥산이란 토지에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섬처럼 멀리 뭐라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필지가 또 뭐예요 여러 개야 한 200개 돼 200개 되면 본본은 두 자리인데 부본은 200이니까 88에 200 하죠 88에 200 자 200 200 하게 되면 부본이 더 길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게 그다음에 최종지본이 뭐예요 최종지본이 1234인데 최종지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1234.1로 하게 되면 뭐예요 복잡해 그럼 만약에 최종지본 옆에 붙어있으면 그 다음 번호 1235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죠 어디가 인접지인지 몰라 떨어져 있으니까 인 떨려요 자 인 떨려 최종지본에 인접했다든가 최종지본 1234에 인접했다든가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다든가 필지가 200개 여러 개야 인 떨려요 인 떨려 인 떨려 인 떨려 인 떨려 하면 자 떨려니까 일을 못하니까 최종본번에 최종본번에 최종 최종본번에 순번으로 뭐라고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음 본번 최종본번에 다음 본번에 다음 본번 등록증도 같아요 왜 대상 토지가 자 이게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예요 그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상가 꺼서 집주겠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상가 꺼서 집진다 등록증이 전환되는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상가 꺼서 집주했다가 신고하고 등록증이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집주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등록이 등록이 됐는데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다가 자 어떤 사유에서 뭐예요 전환이 돼요 토지대장으로 바뀐다는 게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바뀌면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야대장 없애고 그러니까 왜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이 신규등록하고 등록전환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뭐하기 때문에 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그게 원체이고 인떨려 인떨려 하게 되면 최정본본 최정본본의 다음 본본입니다 최정본본 집원인은 등신인본부가 인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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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른 사람 최정본본을 썼다는 인떨려 해서 최정본본을 했다는 자 토지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분할을 해요 자 토지를 분할한다는 자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사례를 한 세 가지 들어보자 그럼 세 가지 뭐 세 가지 필요 없구나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뭐예요 큰 토지 하나 있을 때 이 토지가 지번이 100이었어요 자 2필지는 나눕니다 자 1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쓰려고 그 다음에 본본에 부분 붙이죠 2필지를 3필지는 나누면 1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1필지는 뭘 쓰고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본본에 그 본본에 최정부분이 똑같은 번을 쓰면 안 돼요 같은 지번 보여주기에 똑같은 번을 쓰면 안 되니까 1번이 있었죠 100에 뭐라고 2번 100에 뭐라고 3번이에요 자 이 3필지를 또 뭐예요 4필지를 나눠보자 아니게요 자 1필지는 1필지는 그대로 뭐라고 분할전 지번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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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전 지번 100에 1필지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 뭐예요 3필지 남았죠 그럼 본본에 본본이 뭐예요 100이라는 본본이죠 본본의 최정부분이 1의 3까지 나갔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에 최정부분에 다음 부분이다 다음 부분 다음 부분 다음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본본의 최정부분이 100에 3이니까 다음 부분이 뭐예요 100에 4 100에 5 100에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6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요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고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자 그러면 주거사무실 등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뭐예요 건축물이 만약에 뭐예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 예컨대 100에 2라는 땅에 이 땅을 분할하는데 여기 건물이 있다 그럼 당연히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분할전지번 100에 2를 주고 이건 뭐예요 100에 최정부분이 7이니까 6이니까 100에 7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뭐하고 있다면 존재를 한다면 건물이 있는 필지 이렇게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지번을 분할전지번을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 부여다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자 그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땅을 합하죠 음 땅을 합한다 자 토지를 합해요 자 만약에 넷빌지 토지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이죠 항상 뭐예요 합병하게 되면 선순위 10번이에요 본분 중에서 합선지예요 합병은 선순위 10번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이 믹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1에 1번 1에 2번 100에 3번 100에 3번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아 이건 뭐 이렇게 할까 아 이걸 이렇게 할까 1번 여긴 1번이고 예컨대 여기 34번이고 여기 뭐예요 79번이고 100에 3번이고 100에 2번이고 어 이렇다 치자 그러면 뭐 중에서 본모 중에서 빠른 거 있죠 본모 중에서 빠른 거 34번 본모 중에서 34번 왜냐면 또 뭐예요 또 합했다가 또 분할 수도 있죠 세상일을 모르니까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 부분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가장 뭐예요 빠른 것 중에서 그래서 몇 번 34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번호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결번이라고 그래요 이 결번들은 자 모아갖고 뭐예요 결번대장을 만들어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 번 쓴 지번을 다시 쓰지 않아요 한 번 쓴 지번을 다시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결번이라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물론 뭐예요 우리가 자 몸 안으로 자 이렇게 복식 지번이 있죠 1의 1번 1의 2번 1의 3번 1의 4번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가 붙어있는 거고 부번이 있죠 그건 당연히 뭐예요 부번이 붙어있다 가장 빠른 본번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가장 빠른 걸로 부번 붙어있는 거 몇 번이 1의 1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합병 합선지예요 합 뭐라고 합 손 순이 지번이다 지번 선순이문이다 합선지다 합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주거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존재를 해요 뭐가 존재한다면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자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수혜자가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수혜자가 신청해야 돼요 신청 수혜자가 신청해야지만 그 건축물이 존재하니 그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우선적 부여한다면 자 그래서 집원인은 간해공업하는 거 있죠 가세 보세공장 같은 거 공장하는 사장님은 법이 개정된지 모르겠지만 300명 이상일 때는 장애우들을 뭐예요 좀 특채를 해서 쓰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쓰게 됐어요 집원인은 등신인본부가 등신이라 그래갖고 오해하지 마시고 학교 가려고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집원인은 누가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인떨려 차그만 떨려 해서 인떨려 해서 체본본을 했고 분할했죠 분할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분전지는 이렇게 분할을 분할했죠 분할 그래서 이 분할하게 되면 분전지는 분전지는 나부부 나부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나부부 할 때 부부마로 세 글자니까 세 글자씩 외우려고 한 거니까 자 이 부부는 부부마로 구성이 안 되니까 항상 앞에 본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따지셔야 돼 그래서 자 분전지는 나본부부가 아니라 나부부 나본부라고 해도 해 되고 나부부 나부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예요 건전지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분할 전 집원을 건물 있는 땅에다가 분할할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거 건전지 그래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합선지 있죠 합선지 합선지는 뭐예요 전기가 합선되면 건전지도 합선되면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뭐예요 전류가 안 통하죠 전기도 합선하면 망가지니까 합선지 합선지 합선되면 세걸로 신건지 신건지 신청회에서 건물이 위치한 집원 분할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분전지는 나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보면서 보면서 그거를 외운 거를 나중에 해야 돼요 여러분 입문 과정이니까 이렇게 외운다 정도면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외워보면 또 까먹고 외울 시간도 없고 1차 감옥 하니라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28페이지에 거기 2번 신규등록 등록전환 3번에 분할 있죠 신규등록 원칙 그 지본부여적의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부치는데 네 본번 예외 그래서 다음에 해당할 때 세 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인털려예요 세 가지가 해당할 때는 그 옥산이라는 지본부여적 최정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이다 체번번이 자 29쪽에는 29쪽에는 원칙 뭐예요 합병은 합선지 합선지 예외 이 경우 토지소재가 합병점필지 주건사무실등 건축물이 있어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할 때 신청 나오죠 동그라미 시구 신청할 때는 그 지번 그가 뭐예요 건물 위치한 지번이다 아니게요 지번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여부는 다음에 자 뭐할 때 자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다음번에 뭐예요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은 자 거기 지번 부여 방법에 준하고 다음에 이제 5번의 내용은 5번 6번 다음에 하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0페이지 있죠 6번에 지번을 변경하는 거 있죠 지번을 변경하는 게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임문과정에서 외울 게 이제 우리가 시 도지사의 승인이 나와요 자 누구 나온다고 시 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의 뭐라고 이거 시장의 승인 승인 이 승인 나오는 게 3군데가 있어요 반지축적이에요 반출 반출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일단 먼저 세 가지부터 그래서 우리가 앞차 따서 반지축적 반지축적 이렇게 외우자 반지축적 뭐 받는다 승인 받는다 승인 나오면 국토유튜브장관 승인 나오는 거 절대 없어요 시 도지사하고 대두위 승인이에요 시 도지사하고 대두위 승인인데 또는 또는 승인 반지축적 반출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여기고 반출은 지적본고를 밖으로 천재지변하고 승인받으면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작년에 천재지변 자 시 도지사 승인 반출 아 이게 천재지변은 승인받을 거 없고 반출할 때 천재지변일 때 빼내고 시 도지사 승인받으면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도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반출 사유가 있다니까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자 뒤에서 다시 이제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지번 변경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 2번 신규등록은 뭐예요 인접지 본분에 부본 붙인다 원칙 인본부 원칙 분할 나오죠 분할의 경우는 분할증 필지 등 일필지 지번은 분할전 지번 분전 지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본분의 최종 부본의 다음 부본 그래야죠 나부부 부부 부부 근데 본본보면 나왔죠 틀린 거예요 나부부 나부부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냥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천천히 어디를 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일단 입문 과정에서 보시고 나중에 외우도록 하자는 게요 나부부 나부부 이렇게 나부부 등록전환 신규등록과 같죠 근데 이거는 뭐라 했어요 예외죠 왜 최종본분의 여러 필지로 인털 여러 필지는 최 본분의 다음 본분이 합병은 합선지인데 거기 사무실 건축물 보이죠 그래요 그 건물이 위치한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할 때 부여한다 이게 그게 쌍가리 유권이 승인받고 지번 변경하는 거예요 지목도 중요하죠 지목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목